아seldorf 바삭 헤헤 바삭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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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사이좋게 갖고 놀자. 한참 놀았으니까, 나나도 갖고 놀게 해줘, 자. 자, 하나, 둘, 셋 하면 달려가는 거야. 사이좋게 갖고 놀아요, 고양이. 음악 다 듣고 있어. 어디서 으르렁이야. 대단하다, 진짜. 회장님, 연세도 있으신데, 엄청 정정하시네요. 굉장하십니다. 어어, 으르렁. 눈치가 오는 거야? 둘이 서로? 눈치 게임? 그럼, 나 도도 줄게. 그럼, 이렇게 해야겠다. 은평하게. 자, 혜자님 공. 루루 루루 너, 너무 작지 않은가? 루루 저게 좋네. 그래? 루루 루루, 이리 와. 큰 복은 안 갖고 가야지. 작은 거 가지고 둘이 노는 거 봐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